최근 들어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63차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13번, 2010년 8번, 2012년 13번, 그리고 지난해에는 16번 발생했고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만 3차례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대부분 지진의 진도는 2에서 3 미만으로 매달린 물체가 약간 흔들릴 정도였지만 발생 빈도가 잦아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